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요즘에 분갈이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을은 제가 워낙 조금 바쁜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농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다육이도 관리하고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강의도 그렇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도 그렇고 방송이야 늘 하고는 있지만 다육이도 비시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농장 다니는 것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겨울이 좀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다육이 분갈이도 하고 관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는 제가 이제 파스텔 군생 하고요. 요거 콜로라빛 분갈이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 파스텔은요. 저는 이제 그 철화를 먼저 키우기 시작을 했었는데 요 파스텔 철화가 여름에 이제 밖에다가 내놨을 때 그 부전나비 피해를 입어서 진짜 완전히 쌍글이 없어졌었던 올 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름까지 해서 이 파스텔 철화는 색감이 워낙 이렇게 이렇게 워낙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파스텔 파스텔 해요. 지금도 이렇게 파스텔 색감이 예쁘지만 요게 이제 조금 더 노란빛이 돌면서 요게 이제 또 핑크하게 물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요 파스텔 군생이 요렇게 얼굴이 예쁘고 저는 이거 사두였는데 음 가격대가 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가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게 네 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요 얼굴이 이제 네 개 사두 군생인데 가격대가 너무 괜찮죠. 얼굴도 너무 예쁘고 제가 이제 파스텔을 키워보니까 요 아이들이 특별히 뭐 뿌리나 음 뭐 이렇게 병충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게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다육이가 이제 키울 때 얼굴이 조금 미워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시즌을 타요. 계절마다 겨울이 예뻐지는 아이들이 있고 여름에 이제 또 봄가을이 예뻐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무래도 하영과 동영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육이들도 계절에 따라서 얼굴이 조금 많이 이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 파스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굉장히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빨갛게 물이 들었을 때도 뭐 너무 예쁘지만 물이 좀 빠져도 이게 파스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이 빠져도 이 파스텔한 요 색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요 파스텔이 참 예쁘더라고요. 요 색감 왠 그 레몬로즈나 드로잉처럼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여가지고 요렇게 얼굴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오늘 제가 하나 이제 심어줄 거고요. 뿌리가 화분 안에서 많이 네 요렇게 뿌리를 많이 내렸네요. 오늘 저는 요 화분을 선택해 줄 건데 요게 이제 그 제가 자주 다니는 영천 경북 영천에 부부 토기가 있는데 그 항아리도 많이 하시고 야생화 화분 많이 만드시는 곳인데 제가 여기 화분을 정말 좋아하는 게 정말 화분이 가격 대비 정말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요렇게 아유 예뻐라 요렇게 막 얹어줘도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제가 이쪽 화분에다 이제 심어줄 거고 요거 하나는 이제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 저는 이제 콜로라타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거 이제 콜로라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색감이 워낙 예쁘게 이제 물이 들고 품종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요. 네 그래서 음 병충해도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요 콜로라빈은 음 요렇게 좀 다육 생활을 좀 하시면서 아 요런 에케베리아 종류들 요렇게 꽃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종류들이 예뻐지기 시작할 때 요 콜로라빈은 아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품종 중에 하나인 게 굉장히 품종 자체가 건강하고요.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데 물도 잘 들고 아주 건강하게 예 아주 매력적인 아이 중에 하나여서 요거 콜로라빈은 한번 키워보시는 거 적극 추천을 드려요. 제가 농장에서 정말 완전히 잘 묵어진 아이를 너무 색감이 예뻐가지고 데리고 왔었는데 요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색감이 좀 많이 빠졌어요. 다시금 좀 예쁘게 얼굴 좀 만들어 보려고 오늘 새로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 이 겨울철 분갈이 후에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니까 분갈이 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요거를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날씨가 춥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베란다 안에서 조금 더 좀 보온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뽁뽁이 같은 것도 괜찮고 얇은 비닐 뽁뽁뽁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비닐이니까 얇은 비닐이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도 받고 또 구멍을 뚫어서 통풍도 시켜주는 거라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이 겨울 분갈이 하는 다육이들은 뿌리가 굉장히 늦게 내려오니까 겨울 분갈이 하고 나서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여러분들 물 안 주셔도 되고요. 지금 분갈이 한 아이들은 사실 저는 봄에 이제 봄이 시작되면 그때 물을 줘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겨울 동안에 물을 많이 못 먹어서 쪼글거려줬어도 봄에 물을 주잖아요. 겨울 동안에 성장하지 못한 거 예뻐지지 못한 거 한꺼번에 정말 정말 예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겨울에 물 줘서 뿌리 안 나온 다육이 아프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은 지금 분갈이 한 아이들은 저는 물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육이는 물을 못 먹어도 죽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 콜로라비는 제가 여기다가 심어줄까요? 여기다가 심어줄까요? 뭐가 더 예쁘지? 여기다 할까? 여기가 더 날 것 같은데요? 가을에 다육이를 사다 놓고 분갈이 못 해준 아이들이 좀 몇 개 남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을에 농장을 참 많이 다니는데 분갈이 해줄 시간이 오히려 없어서 지금 가을 지나고 분갈이 해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다 아이들은 제가 가을에 농장 가서 다 골라가지고 왔었던 아이들인데 이제 분갈이 해주네요. 그래도 너무너무 하루하루 예쁘게 하나씩 분갈이 하면서 너무 행복 느끼고 있어요.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이거 뭐 흑놀이 하는데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한여름만 사실 이제 좀 피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월이 되면 얼마나 추워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12월 정도까지는 분갈이 해줄 생각하고 있거든요. 1, 2월에도 충분히 분갈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날씨가 이제 너무 추우면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날씨만 이렇게 목대가 좀 있어서 오히려 가을에 정신없이 분갈을 해줄 때보다 가을에 이제 실내 베란다로 다 들어와서 다육이들 보면서 하나하나 분갈이 하고 다시 이렇게 좀 자리 잡아주고 하면서 요즘에 다육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이제 분갈이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밀도 있게 잘 들어갈 수 있게 오밀조밀하게 좀 잘 해주시는 게 다육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빨리 그나마 날씨는 춥지만 활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뿌리가 너무 헐렁거리면 빨리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흙이 단단하게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예쁘죠. 이 모습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좀 말랑거리는데요. 괜찮습니다. 전혀 바로 물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쁘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앞뒤가 구분이 되어있는 화분들은 처음에 심어주실 때 앞모습에서 정말 예쁜 모습이 잘 보이도록 자리를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앞모습이 똑같은 로제트더라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또 조금씩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앞모습이 잘 보일 수 있게 이게 딱 좋네요. 예쁘네요. 예뻐요. 예쁩니다. 예뻐요. 쿨로라빈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흑놀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중에 정말 일이 이제 은퇴할 때 다육이 농장 가서 아르바이트 할까 이런 생각해요. 제가 몇 번 다른 농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농장에서 분갈이 하고 있으면 아이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런 아르바이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콜로라타와 파스텔 군생을 예쁘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한 달 두 달 물 안주셔도 되고요. 너무 심한 한파가 아닌 이상 베란다 안쪽에서 놔두셔도 되고요. 한낮까지 심한 한파가 찾아왔을 때는 살짝 구멍 뚫어서 비닐 덮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